자 33번 볼게요 좀 개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개념은 필수적인 꼭 필요한 중요한 거다 인간 생존의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안해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라 대미니까 컨셉 개념이 왜냐하면 개념은 이거를 열어준다 이게 뭐라고 있으나 핵심적인 본질적이니까 여기 있는대로 본질주의 자 이제 나중에 읽고 나면 알겠지만 개념이 본질이고 본질을 찾는다는 게 개념을 찾는 거 그래서 개념은 아주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개념은 자꾸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해준다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개념은 이렇다 자 이제 긍정적인 답일과 부정적인 답일과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것은 긍정적 어떤 것은 부정적인데 이제 내용을 보고서 판단해 보자고 자 이 사람은 책을 열었다 폈다 시작했다 무지 이런 거를 펼쳤는데 자 거기서 이제 이런 속담이 오래된 속담이 있었다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렵더라 고양이 검은 고양이를 어두운 방에서 찾기는 그렇지 어두운데 고양이가 어두우니까 찾기 힘들다는 거지 특히 고양이가 없는 때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고양이라는 건 개념이야 고양이라는 건 개념이요 개념이라는 거는 본질 핵심이다 이 고양이가 바로 개념이자 본질이지 그런데 그 본질 개념도 없는데 자꾸 그 개념 본질을 찾는 거야 자 그렇게 이제 출발하고 있는 거지 이 말은 아름답게 정리한다 총정리한다 뭐냐면은 자꾸 핵심 본질을 찾는 거야 개념을 찾고 핵심을 찾고 하는 이 말을 설명하는 게 이거다는 거지 자꾸 어두운 방에서 있지도 않은 고양이를 찾는다 자 역사에서도 그런 예들이 있는데 과학자들 이 멍청한 과학자들인데 찾았다인데 이 단어가 결실 없이 과실 없이 결실 없이 아무런 성과 없이 찾았다는 거지 그 핵심을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계속 본질 핵심이 나오니까 여기에도 그런 말들이 꼭 들어가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줘야 되겠고 답은 그래서 핵심을 아무런 결론 없이 찾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한 건 잘못된 개념을 썼다는 거지 뭐를 안내하고 알려주기 위해서냐면은 자기들의 가정들을 자기들이 가정이나 전제나 뭐 이렇게 이론을 세웠을 때 그거를 알려주려고 자꾸 개념을 쓰는데 개념이 틀렸다는 거야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자꾸 핵심을 못 찾았다는 거지 자 또 이 사람은 어떤 예시를 주냐면은 이게 바로 또 똑같은 말이네 이것도 뭐다 에텔인데 이게 빛이 나는 발광하는 막 미쳐서 날뛰는 거 말고 와 이런 거 말고 빛이 반짝반짝 번쩍번쩍 거리는 이게 이제 이게 또 결국은 또 이거다 이거 다 이제 핵심 본질이야 자 시험에 나왔어 다음 밑줄 친 거하고 종류의 다른 걸 고르시하면은 이런 거는 핵심 본질 개념인 거고 아닌 걸 찾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었는데 얘는 뭐냐면 아주 신비한 물질인데 뭐라고 생각되었다 하니까 이렇게 써야겠네 수동으로 우주를 채워줄 수 있다 뭐 하려고 그 빛이 뭐 이거는 그래서 뭐 하다도 되고 뒤에 거 하기 위해서도 되는데 빛이 매개체를 갖는다 거기를 통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빛이 여기를 통과하면서 막 전 우주를 밝혀주는 뭐 이게 뭐 플래시 같은 존재인가 봐 자 그렇게 이 예를 들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 바로 이 에펠 에테르가 바로 검은 고양이 실체도 본질도 없고 핵심도 아닌 검은 고양이 있지도 않는 거였다는 거지 라고 얘는 쓴다 자 그리고 이게 물리학자들 피지에 시스트 하면 물리학자고 피지션 하면 이게 내과 의사 자 이래서 물리학자들은 이거 옛날 얘기니까 하고 있었다니까 헤드빈 아인지 이렇게 써야겠네 옛날부터 이론을 막 만들어내고 있었다 헛질을 하고 있는 거지 어두운 방에서 그리고는 이건 또 왜 병렬이네 Theorizing 하고 있었다 Experimenting 하고 있었다 실험을 하고 있었다 이거는 분사고문 이거를 찾으면서 뭘 찾는 거야 증거를 찾으면서 이 증거도 결국은 이런 거하고 같은 말이겠지 고양이의 증거 그런데 그거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지 자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은 개념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과학자들은 그런데 사실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 본질적으로 없는 건데 자꾸 그 개념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전체적인 얘기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은 그런 말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니까 음 아 요게 되겠네 그 개념들은 뭐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보게 권장 격려해 주는 것들이다 하는 거지 있지도 않는 걸 찾고 있는 멍청한 과학자다 요게 요글의 주제